네 안녕하십니까 진혜사입니다 자 이번에 tv70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70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tv40으로 기체를 선택하고 리뷰를 한번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tv70이 처음 나왔을 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새로운 것도 없고 뭐 구조가 당연한 투벨트 방식 자 이게 제가 뒤에 이제 고블린 헬기를 놔뒀는데요 고블린 헬기가 투벨트 방식을 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씨름씨름을 하다가 결국 2020년대 초반인가요 후반인가요 근데 이제 기어 방식을 내면서 이제 그 완전히 실드된 닫혀있는 구조의 기어박스 형태로 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여러가지 문제 기어 갈림 현상이나 또는 이제 마스 축의 뒤틀림 이런것들을 많이 극복을 해서 제 기억으로 아마 크라켄류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아마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의 고블린 헬게들은 다 이제 메인 기어 갈림이나 또는 이제 벨트 갈림들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같이 했을 때에 이제 티렉 같은 경우에는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토크 튜브 방식 기어 방식을 오랜 시간 동안 고수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어 방식으로 나온 마지막 헬기인 제가 690X를 날리다가 결국 690X 이제 그 우산 기어가 뭐 수차례 털리는 증상 때문에 제가 이제 기체를 또 결국 방출 했었는데요 어 조금만 더 기동을 넣고 이러면은 그 토크 튜브 그 벨트 그 그 그 토크 튜브의 그 우산 기어 타입에서 바로바로 갈려 버립니다 그 갈리는 것까지 좋은데 완전히 동력을 테일 동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헬기가 무한 필러에서 하고 떨어지는 그런 거를 제가 몇 번을 겪었죠 자 이제 토크 튜브 방식은 어 현 시대의 어떤 그 이 방식 모터가 토크가 좋아지고 모터 힘이 세진 이런 시대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얼라인도 작년부터 이제 토크 튜브 방식을 포기하고 이렇게 투벨트 방식 타입에 아마 이제 내용 tb40 이렇게 나온 것은 트랙 뭐 벨트 버전 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구요 요 구조는 자 투벨트 방식이 뭐 혹자의 설명을 혹자의 총평을 얘기했을 때 고블린을 얘기했을 때 고블린 로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있었죠 이 헬기는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헬기가 아니냐 음 헬기의 특성이나 구조나 스와시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진보된 형태라 너무 차라리 지금 현대의 기자재 보다 더 일찍 나온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다 하셨던 분이 계셨고 그 이후로 실제로 뭐 스콜 퓨니 등 어 엑스노바 등 간에 헬기에 맞춰서 모터를 새롭게 맞춤형으로 출시하는 그런 사태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모터가 먼저 개발되고 헬기가 나중에 그걸 따라가는 타입이었다고 치면 어 고블린 나오면서 약간 그 역전이 된 경우가 좀 있죠 뭐 그러면서 이제 엔진 쪽은 이제 좀 많이 죽어가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 모터 워낙에 파워 세지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우리 그 빔 몬스터 라는 헬기가 나오면서 이 모터 이 그 메인디어 벨트 갈림 현상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이슈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논리적인 해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모터에 그 메인기어의 털림 현상이 어떤 기어의 공차나 뭐 부품의 가공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 고블릴도 처음에 이제 오픈 기어 방식일 때는 기어박스가 아니고 오픈 기어 방식일 때는 위에서 기어가 갈리는 현상이 꽤나 있었다고 하죠 그걸 이제 기어 박스 형태로 블럭을 위에서 다 받고 밑에서 받아 주면서 마스터 뒤틀리지 않도록 기어 박스가 꽉 잡아주는 형태로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 정말 마스트가 워블링 칠 이유가 없죠 기어 박스가 이게 이제 그 구조가 뒤틀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빔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4개의 알루미늄 붕을 넣어 가지고 이게 약간 좀 약한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메인 기어가 틀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보는데 혹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메인 기어를 밖에 노출시킬 거면 차라리 프레임 안쪽으로 잡아주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나온 이제 TV 방식들이 이제 얼라인 방식들이 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안에다가 메인 기어를 넣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방식은 투벨트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기어의 구조방식은 뭐 같습니다 고블린 다를게 없습니다 모터가 이렇게 메인 벨트에서 이제 그 메인 풀리를 잡아주고 기어를 한번 감속한 다음에 메인 기어가 잡고 그 다음에 테일 풀리를 보내주는 방식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여기도 고블린도 메인 벨트가 있구요 메인 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어 박스에서 감속을 한번 넣어주고 마스터를 돌리고요 테일 풀리를 잡아주고 어 이게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이런 기어 박스 타입의 형태의 경우에 이 감속 기어 쪽에서 저항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런 살짝의 단점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기어가 오픈 되어있어도 그런 약간 감속에 걸린 듯한 뻑뻑한 느낌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스트랑 관련된 제 잡서를 좀 많이 풀었구요 그 외적으로 제가 말씀해 싶은 것은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은 결국 투벨트 방식이라 고블린 로우하고 다를 것도 없고 다를 이유도 없고 기업에도 다를게 없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제 고블린이 어느정도 투벨트 방식이 요즘 rc 헬기의 어떤 그 트렌드를 거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구요 그러면 뭐 테일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테일 방식은 사실 기존에 뭐 온라인이 선호 하던 뭐 그런 방식이긴 한데 이것도 뭐 사실은 이런 방식이 이거 이것도 다 이제 고블린하고 거의 같은 방식이죠 이것조차도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선두를 맞는 것은 고블린이 된 것 같고 온라인이 지금 따라가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고블린이 이제 사실 거의 10년 넘는 이 벨트 방식의 어떤 노하우를 많이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지금 끝까지 끝까지 토크 튜브 방식을 고수를 하긴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모터가 너무 많이 개발되다 보니 토크 튜브 같은 경우에 기어를 아무리 많이 강성을 줘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한 그런거의 어떤 스핀적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tv 40 나오면서 이제 모터가 상당히 좀 개선이 좀 됐습니다 이게 400ms 인데 예전거보다 사이즈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색깔도 좀 바뀌었구요 모터는 얼라인 모터가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해보면 배터리는 요 밑에는 2200까지만 들어가는 육셀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헤드나 이런 것들은 뭐 전반적으로 제가 불만이 없습니다 구조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스와시 타각량도 잘 나오고 초반에 tv 70에서 나왔던 서버 타각 움직임이 안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개선을 했는 것 같구요 하나의 문제 이게 서버의 높이가 달라서 제가 gdw 서버를 썼는데 서버의 높이가 달라서 이 스와시 링크가 살짝 기울였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지는 저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이 살짝 이렇게 앞으로 가 있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직각이어야 되는데 예를 보면은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또 판단하실 내용이고 요거 이제 요런 게 링크에다가 이제 와살 좀 되거나 덧대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가지 방식들이 있긴 합니다 요게 이제 아마도 서버를 얼라인 서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기 때문에 요런 공차나 단차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 들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테일벨트를 만들 때에 이 벨트 풀리가 이게 이제 좀 좌우로 좀 그 저 이게 방향상 약간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 풀리가 위치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이제 테일벨트 수평이 좀 안 나오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요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조립에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벨트, 모터벨트 풀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총평은 뭐 괜찮아요 이게 좋은 헬기다 여기까지 하고 TV70이 초반에 모터벨트를 너무 폭을 얇은 걸 써와가지고 조금 이제 이 유행을 못 끌어줬던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후작으로 나오는 것들이 약간의 어떤 좀 시차를 두고 나오면서 좀 잘 안 됐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있습니다 TV70은 사실은 이게 모터벨트를 이제 우리가 고블린을 하면서도 많이 겪었던 내용이지만 피우마 타입으로 가면은 이게 모터벨트를 13mm를 쓰고 기존 클래식 로우로 가면은 이 폭 두께를 20mm를 쓰거든요 20mm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폭 말입니다 모터벨트 폭 근데 어떤 분은 이제 피우마 13mm 쓰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요즘 모터와 변속기를 너무 좀 그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모터와 변속기가 굉장히 빠른 토크로 받쳐주기 때문에 이 폭이 사이즈가 안 나오면은 결국 갈려버린다는 거죠 혹자는 이게 이게 벨트 풀리가 정확하게 수평이 안 맞고 그래서 이게 갈리는 현상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빠른 모터 토크 때문에 손상된다 TV70 만들 때 처음에 최소한 이 모터폭을 모터 벨트폭을 15mm, 16mm 이상 뒀으면은 사실 그 모터 이슈가 안 생겼을 건데 라는 아쉬움이 제일 많이 들고요 구조가 사실 TV70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이 모터 축 벨트 갈림과 서버에 타각 움직임이 안 나온다 라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거에 살짝의 설계 미스가 사실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저는 괜찮을 했겠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TV 그 얼라인 쪽에 약간 대응이었어요 얼라인 쪽에 대응은 항상 옵션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사가지고 옵션을 대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죠 요즘 유저들은 그런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무상 AS를 주던가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식으로 불만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출시됐던 이제 뭐 TN70 뭐 엔진기 시리즈나 또는 뭐 600 시리즈 이런 것들은 600 시리즈는 월낙에 인기가 좀 없는 기종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가 굉장히 운영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거 날리바 일단 700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TN 시리즈 니트로 시리즈는 옛날에 나왔던 그 T-REC XN 제품을 모터 벨트 방식만 바꾸고 나머지 토크 튜브를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땐 재탕인데 이게 얼라인이 이제 사실 TV 시리즈를 내면서 니트로 시리즈를 재탕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얼라인 쪽에서는 약간 니트로는 좀 버리는 카드였는지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포인트 때문에 살짝 살짝 살짝씩 엇나가서 사실 지금 상황이 된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TV 사고는 그래도 약간 선수급을 겨냥한 미니 헬기형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해보고 이런 기대와 동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날려보면서 다음에는 비행 리뷰를 한번 더 남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